네, 그리고 아까 불렀던 양심 없이는 유겸이가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새들 생각! 이제 그때도 말했듯이 우리 양심이 저는 양심이 없는 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없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양심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양심이 좀 없어야 저희 오빠라고 부르지, 그렇죠?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게 오빠! 오빠랑 불러도 괜찮다, 이런데 지금 오빠! 오빠! 형! 오빠! 형! 형! 형이라고 불러줘요! 형이라고 해줄래요, 시작! 형! 형! 형, 괜찮다! M Wave Meet & Greet